이게 절대 딱지야 이게.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오케이 신문지예요. 거의 딱지가 능력자인데. 박스? 엄마 어디 갔어? 이것이 바로 절대 딱지 딱지다. 이게 뭐예요? 고등어 녀석입니다. 어? 동환이야? 안녕하세요. 셋째 아들 이광수 씨. 뭐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있잖아요. 고등어 녀석 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어머님은 어디 계시지? 어? 고등어 여사 님이 어떻게 모인? 형님들 오셨습니까? 이게 뭐야? 둘째 아들 게리 씨하고. 둘째 둘째예요? 막내 아닙니까? 제가 석지입니다. 제가 둘째 아들의 사촌이 형이라고요? 엄마 어딨어 우리 엄마! 첫째 아들 김종국 씨 자리에 안 되겠어 어 제가 첫째 아들이라고요? 아 얘가 어떻게 종국이 첫째? 어? 어? 조용히 안 해도? 야 동양 씨의 또 야 나니 야 아니 아니 무슨 이게 나는 사촌이야 그 사람 주말도 아니고 아니 사촌이라고 짜증을 안 좋아한다 이게 정말 형 미안해 형! 아니 나 주말 아니 미안해 아니 가족들이 다 닮아가지고 아니 김 쌤은 첫째 형이야 아니 그거 몰라? 원래 그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누군지 헷갈린데 아 조용히들 아내가 뭐야 가족 모임에 가족을 한 번 좀 봐봐 잠깐만 첫째 아들이랑 둘째 네가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 셋째 형제네 형제야 셋이 너희 형이 형 형! 아 셋이? 아 형 형 너희들 모르네 우리 둘이 형제? 형제야 삼형제야 삼형제 오늘 어머님이 고동한 여사님 여사님이고 너희가 셋 셋이 아 형제야 형제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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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잠깐만 어 며느리가 일단 셋이야 형 우리 오늘 와이프 있나봐요 야 야 그런가보네 잠깐만 어쨌든 며느리가 돼 내 아내예요? 내 아내야? 어 그럼 나는 며느리 잠깐만 일단 송지호가 하나 있어 지호가 베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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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호가 여기있다 지호 안정형이에요 야 얘가 어디앉네 나 얘가 어디앉네 지호가 어디앉네 okay 그럼 나 주 vemos 베리 형 난 너 같이 당장 베리 형 난 너 같이 당장 베리 형 슬 자꾸 당장 베리 형 야 PUB 굵제 아들 며느리이시잖아요 contractor Rolex 예 오케이 굵제 아들 며느리 시대 예 오케이 예 진지 아 여 Tour 아이고 안전하는 저희 이원의 뻥이요? 저희 이원의 뻥이요? 저희 이원의 뻥이요? 저희 이원의 뻥이요 저희 이원의 뻥이요 가족 모임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시 만났네 아이고 이 테이블 망했네 둘째 아들래 망했어 이게 약간 이원을 하고 사랑만 전쟁팀 이원을 해도 가족 모임에 안그런척하고 몰래가 없는데 어르신이 때문에 여기는 여자게스토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정말 진짜 너무 아쉽네 둘째 아들래 정말 아니 사촌 형이 왜 며느리를 타내? 그러면 사촌 형이 왜 며느리를 타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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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형을 다시 만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괜찮으니까 아니 막장 들어갔지 얼마 사촌 형이 왜 형! 형 절 때나 사는 거 형 절 때나 사는 거 네가 집안의 첫 자만 첫 자답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첫지 않게 내가 지랄을 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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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절 다 이렇게 소란스러워해 명절이지 형 절에 보니까 형 절인데 왜 다 성이 다른 거지? 형 절에 있는 거니까 형 절에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 막장 드라마 집안 콩가루 집안 형 절에 있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은 집안이야 네 형 절에 있는 거 내가 시아 주머니야 나 어쩌라고 형 절에 있는 거 형 절에 있는 거